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아나운서 오해선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됐는데요 우선 저희 2017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요 매월 5월부터 10월까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갖다 드리고자 평일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10월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팀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팀은요 정말 훌륭한 가창력을 선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감성적인 보컬과 폴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특히 연주력이 돋보이는 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최용한 밴드입니다 최용한 밴드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들로 함께 호응해주시고 하면 더욱 흥겹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가창력이 기대되는 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용한 밴드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에 나와서 공연하는데 너무 날씨가 좋죠 네 이런 날은 저도 사실 공연보다는 나가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하면서 공연을 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휴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 노래보다 많이 아실만한 노래들을 몇 가지 쓰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코린 베일리레 라는 외국의, 영국의 가수 있습니다 Put Your Recursion 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들으면 익숙하실 거예요 같이 좀 박수 치시고 리듬 타시면서 즐길 수 있는 노래니까 일단 첫 곡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곡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 인사 첫 곡 인사 첫 곡 int prem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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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